어..어 드디어 찾았다 메리베더 나씨와 결혼한 사람 그게 맞아요? 몰라 어! 저 카카오톡이다 킹작권 야! 야!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아 이거 너무 옛날 노래인가? 너무 옛날 노래 내 차가 오! 잠시만 어.. 예스 아 그냥 각자 가시는 걸로 네 토롤대로 압론 당해야죠 레벨 아 저기요 어..아 어어? 야 역시 이거 뭐 어리였더라 어? 이거 뭐지? 건강한 염소 두마리봐 아편 타르 아편 여기서 아편이 나오네 아 내편 커피 한잔에 4달러면 싼거 아닌가? 4달러요? 4달러요? 비싼 커피 아닌가요? 4달러!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 가니까 너무 무가가 싼거에요 한국에서는 1500원정도는 아메리카노가 없죠 아 1500원이에요? 저렴한 브랜드면 1500원이 가능할거에요 저렴한 브랜드면 저렴한 브랜드면 저렴한 브랜드면 짜지 않아요? 저는 커피맛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저렴한 커피는 맛이 맹맹하죠 아니 저렴한 커피는 덜 짜나? 저렴한 advocate 저렴 에 elect a 덜짠커피 저 렴 이건 뭔 개소리를 심박하게 한다고 했는데 개소리라니 왈! 개소리 맞구나 왈! 맞네 개소리 왈왈거리는 거니까 왈왈왈왈 어? 나 왜 자빠져? 잠깐만 있어봐 이미 그렇게 재미없는 개그 해가지고 그런거지 아 나는 내 캐릭터를 믿어요 얘 어딨어? 어? 아이 어? 얘 어딨어? 위에있나? 아 위에 있구나 예스?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용병 나오는데 투명되는거? 이제 적어놔 적어놔 이거 10번 설치하자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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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질텐데 어? 어? 이거 없어져? 아이고 다 없어졌어 아 나 이거 초원 없네 아 여기 historic 아 나 온 이랬고 체크 이랬고 아 나 와봐 이랬고 mori 아 됐다 성격 거러운 시민같은거 치명한 아빡 도대체 검색 에헣 남자는 폭발이지 빵빵 찾아라 불같은 애들이 랄랄랄랄 아아... 아! 아 미안해요? 에헤헤헿 미안합니다 아니 너무 저 로봇이 자..잘생겼어..어 뭐야? 응? 왜 터번이 한번 나와 쌓겠지? 케이터가 설치 끝 아니 저렇게 하이템인데 미니언을 써? 오우 예스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저거 너트야 오! 뭐야 어잉? 아파 내가 죽었나? 아 오케이 아니 미령하기가 한방이야? 에휴 진짜 에이번도 참 어어 나이스 죽어! 나..어 뭐야? 얘 어디지? 어어어 대추면인가? 아니죠? 오케이 빨리 일어나시어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이다 아..에..에이전트 쏠 뻔 에이전트 쏠 뻔? 욱구 구ho구 하하 굿슈팅 어 아메아메 초코 에너지바? 이.. 이방중에 초코레파 차고 있네 초코레파 차고 있네 아아 오오오오 나와 에이전트 으흐흐흐흐흐 어 뭐야 아 어잉? 이거 안늘려? 아 아여여여여여여여여 바람피우 열렸구나 하하하하 어 아메 또 치사기 전..뭐야 치사기 전주타워하네 아멜 아멜씨? 내 맘 아시죠? 이거 뭐하는거였더라? 아멜이 이거 조심하세요 저도 모르고 가다가 크레인 스프르 안되가지고 크레인 드리버컷 실패했어요 압쿨라 보조 어 이거 어떻게 나가더라? F? 고독 맞춰서 가시면 돼 H버튼 누르시면 돼 와너킹왕짝님 야키왕짝 오랜만이다 예 반갑습니다 강민자씨 반갑습니다 시태균님 반갑습니다 김숭아님 이혜란님 게임춤재민님 임원옥치 아니 아 비행기 공짜 타려고 키를 탔네 박서준씨 서준수씨 민성티비님 한수한님 박서준님 반갑습니다 경찰 탁주님 반갑습니다 썬오버 어? 야 엄마가 나쁘데 패들리바네 좌우 고생하겠죠? 아멜 왜이래 아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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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멜 야 아멜 아니 영화를 왜 가라 아니 나 갈 줄 알았어 아니 이거 아니 조명판에 낙신걸 어떡하라고 아니 나 봤어 나 봤어 아니 연기가 핵의 블레이드를 밀어내려 뭐해 조심하세요 락민이 내 지하에 빠져서 I know the bombs haven't dropped. That's good enough. You gotta stop that son of a bitch. Very bad mother. 어? 여기 영원히 저한테 욕했는데요? 아면 어딨지? 아면 어딨어요? 아! 아 저 영원 죽일걸. 타임 맞춰가지고. 아 방탄복 총살이야. 어? 두배님 플래티넘이야? 아 맞다 아까 두배님 토리아도로 타고. 아 맞다. 아 그러니까 토리아도로가 이게. 진짜 구속격을 망가댄다니깐요? 그렇기는 해요. 올 때 경찰이 누구 잡았어? 나 말고. 안돼. 무면허 운전이잖아. 무면허가도 쓰러 있네. 어? 외국에서는 운전할때 면허증 안갖고 있으면 걸리나요? 아니 걸리지는 않는데 걸렸을때. 면허증자 봅시다. 면허증자 봅시다 이럴때 없으면은 이제. 벌금 물거나 잡혀가요. 벌금 그러니까 경고받거나 아니면. 아니 잡혀가진 않지. 어 내꺼 어딨지? 아 저기 있다. 잡혀가진 않는데 일단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조언사 만나면은 경고받고. 아니면은 벌금 물죠. 면허증 안갖고 다닌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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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그때. 어 그때. 암행. 암행 경찰 찾았어.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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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지. 어. 뭐야 죽었어? 난 도미가 죽었어. 누가 알피. 뒷목을 그냥. 시계 때린 것만 그냥 소리가 나네. 시계? 어. 시계. 아 맛있겠다. 시계라니까. 시계 겸. 토불이야. 진짜 시계를 얼굴에다가. 뿌려버릴까구나. 응. 그 뿌리면 아시죠? 아님. 그 그런거 좋아하구나. 알았어. 님 얼굴에다가. 디락. 제 뿌려줄테니까. 어는 와요. 취향이 특이하네. 뭐? 아이스크림으로. 고민. 고민해달라고? 옛날에 아이스크림 노래 있었지 않나? 엠시. 아. 엠시먹인가? 몰라. 아. 관심 없어. 아. 엠시. 엠시먹도 오랜만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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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칞백. 아. 엠시. grgmmmmmmm rgmmmmgmdmmχmmgmm 그 물건 빨리 나한테 8래위 토 아 이상하다 이상해 이상해 아유 포켓몬스터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내 꿈을 향한 여행 피카츄 걱정 따윈 없어 없어 어어 어여 어여 어여어여 소리요 어여 괜찮습니다 어 어휴 깔끔하죠?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지? 네 참고로 시청하신 분들 스포로 하자면은 다음주 경청분들 지금 터보 탑취림 타고 있는 이거 이거 나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게 나왔어요 범인이 이거 타고 도저고 있었어 안가요? 어머야 어머! 잠깐만 잠깐만 나 툴보드로 바퀴 나갔어 나 바퀴 나갔어 어느새 바퀴 없어졌어 바퀴 나갔어 뭐하는지 바퀴가 떨어지말나? 아니 이 책 깔라는데 바퀴 나갔어 아메 일로 와봐 아메 아니 뭐짓을 안겨? 고감부에 심각하네 아니 내가 오른쪽 앞에 오른쪽 앞에 오른쪽 앞에 보임? 아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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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실? 어 뭐야 어 큰일났다 부스터ilda 부스터가 안 돼 부스터가 안 돼 아뇨 estrat 타타타타 부스터가 안 돼 어떻게 바퀴가 나는거지? 무게때ե 부서진거에요 아니 그럼 나 GT에서 바퀴 부러진 거나 진짜 몇 년 만인지를 모르겠는데 난 이거를 이 습격에서 저 바퀴 터진 거 본 거 처음이야 어? 왜 여기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ULP가 이륙하면 최대까지 구베님 어디서요? 네 아 저 전퇴리 타고 아 역시 이거 인생 아닌가? 아니 저거 이거 혼자 타도 돼? 어차피 이거 토리아돌으로 갈 거 limp 내가 심심한데? 내 차 부를께요 차 블루치나? 네 블러쓰 나오지 않나? 알 navalolic 라곤이 안되네 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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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랄 YOS 그만 쏴 아파 어 고! 고고고고고고고고 다이스? 됐다 저 핵이는 뭐죠? 아 아! 스위치, 스위치 플레이 스크랭제트는 특수 차량에서 안 불러지죠 이거는? 네, 스크랭제트는 안 불러졌거든요 그렇군요 얘 핵이 어딨어? 아이고, UAP에 맞는다 어? 나 차 왜 이래? 엥? 터보니 갑시다! 렛츠고! 어? 아, 저 고도가 너무 높아서 이거 어머리가 좀 힘드네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어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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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얘 바로 쏘네 내리면 바로 쏘 아, 잠깐만 저 영원 보아되지 않나?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찾을게요 아이고, 아파 아휘! 아휘 너 것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안 오지? 저 공격받고있어, 이거 이곳은 내게 공격받고있어요 나 온데 내 집 각도... 각도 올렸잖아 얌아 꽉이야 저 멀어서 확대잖아 발 앞인데? 하늘에 떠있잖아 지금 거리에 내가 이거 각도 올렸는데? 아! 망겜 일부 각도 이렇게 올려줬는데? 라우면 안되네 아 두비님! 아! 에헴 에헴 어렸지? 아 있다 아이고 어 됐다 어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브라곤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다왔네 오케이 예스 맨 아 피자 먹고싶다 피자하면은 네? 캐나다는 피자 한판이.... 얼마지? 24라고 넘어요? 아니요 한 만, 만, 만4천원? 만, 만2, 만2천에서 만3, 만4, 4천? 예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시켜먹어요 책 피자 그것만 먹어요 그래 다같이 책을 핍시다 저거 혹시 아아 깜짝아 나 저거 저 헬기 로고가 맥도나는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오케이 엠엠엠엠 한라만거니 반갑습니다 윤우킴님 반갑습니다 네 책은 펴야죠? 네 책은 피하고 있는거죠? 아 항세 왜 내 차 저 멀리있지? 어 뭐야 저 왜 나시에요? 어우 나 팔 더러운데 매복지점? 아 이거 신발 너무 오랜만가지고 기억이 안나요? 어 이거 다 그냥 하면은 그냥 하면 되죠 뭐 헉 여러분 이거 뭐하냐면 잠수함 2호 스토리인가요? 잠수함 2호 스토리인가요? 잠수함 2호 스토리인가요? 잠수함 전인가요? 네 잠수함 2호 스토리인가요? 아 그래 드디어 AFK에서 풀렸군요 방금 이상화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많이». 지금- 오늘 그냥 또 격렬 왜요?! 깜짝이야! 가방 저는 약을 되지 어! 어! 메시프 스톱핑 파워 메시프 스톱핑 파워 여기에요? 어 어어! 이 사람이? 어어! 어어! 됐다 호라이즌 폴자 호라이즌 폴자 호라이즌 이게 뭐란거였더라? 저 멀리 오는 헬기들 아 넌 뭘구나 오오오오! 나 이거 처음 보는거 같죠? 라 얼굴라 aquellos 근데 파워벌 파괴하시죠 위치는 도라지도 아니고 어 뭐야 방금 방금 뭐지? 아 베라지를 영어로 브라지 라구나 뭐? 도미도 가깝시 드립을 하네 어? 어? 에이 번 에이가 불타다 에이 번 아니 혹시 꽃인가 어디지?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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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어요? 아 여기 있다 근데 두배님하고 아멜님 더 어리 계세요? 어 저는 벌써 도착해 있습니다 아 이거 가장 어리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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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픈 좋아하시는거 아니에요? 아! 나이스? 너네들이 암.. 로봇들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인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몰라요 오! 오우야! 테이크 더 런웨이 A가 불타면 C가 된다고요? 예? 뭔 소리야? A가 불타면 C가 된다고?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저게 너무 하신거 아닙니까? 아 저는 지금 열심히 업무해주고 갔는데 아무도 안둬어주고 본인 둘이 저기 두 분은 저기 먼저 가계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가장.. 가장 만만한 상대는 IPC 만만하다니 나는 어기.. 나는.. 나는.. 어.. 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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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링! 야! 아사시 전화야 오 소리?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아아 유다 유... 하늘로 기용 안... 아 진짜 한게 없는거 같은데? 어? 내가 풀팀이라고? 왜? 적을 가장 많이 잡으셔서 많이 잡아서? 적 적 적 적 아 드립이 생각나네 나중에 나 팔아보래 저 카떡 줘 진짜 카카오티 카카오티 몰라요? 카카오티 야 누구세요? 야 아 뭐랬어 카톡올때 배경음을 제 목소리로 하면은 그 캠이겠다 카카오티일거같은데 카톡올면은 야 야 robbed 엇 아 베리 땡젤러스로 서프댐 여기 막 미국 중국 방금 노트 어메리카? 너 얘 한방 아니야? 아 블랙? 아 잠겨있네? 2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어 오우 아우 아 오 저기요 아 오 저기요 아 유타입 튕겨났어 미안합니다 아 오 Scroll BTS 다이너마이트 그게 맞아? 아... 예? 진짜 어이겁다 아 나 오늘 왜 이러지? 몰라요 원래 에너지가 안 올라오는데 늙어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휴가가 막바지라서 그런 것 같기도 아... 휴가가 그렇게 짧아요 영원한 휴가를 맞고 싶으면 아... 그걸 내라 흰색 봉투 아... 예 흰색 봉투 4개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책을 따로 적혀있고 사로 적... 뭐야 시작해서 사로 끝나는 걸 내면 되니까 사달라? 아니 사지겠어 그거 냄대지 I don't think any of us want 클리퍽의 murderous AI 드론이 to be invisible too so let's clean this whole place out let's wipe all that shit off we're being beaten to stop so let's stop him plus, creepy as it is I don't like a stealth tank we can use it against Clifford or sell it to a vinewood sex offender to use it in a music video 안에 이게 뭔 패스지? 왔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죽겠다 아우 점수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우 세크어리죠? 아 탔구나 아 저 탔네? 오우 외기의 소리 저거 아멜림이 내는 소리 아닌가? 아 아 토로대로 타고 올걸 왜 내가 이거 타고 왔지? 안녕하세요 정윤상씨 반갑습니다 백미영씨 반갑습니다 백미영 백 백 흰색 미 아름다운 미 영구.. 영구적 영? 내가 어어 예? 개? belt 왜 끄니깐 시났냐구 아니 시나면 살아믄 늘 울어서 웃잖아요 ktion 처음 Э 샘백 다 única 어 뭐야 어잉? 탱크 빨리와 느린거 어떻게 해? 아유 진짜 그래 누가 그렇게 말먹으래요? 선 넘네 선이라니 선 넘었으니까 악이죠 에어 하하 으흐흫 야 어떻게 이런걸 잘 생각났는데 공부할때는 왜 답이 생각 안나는지 몰라 공부할 머리가 아니네 야 너 지금 말 다했어? 야 너방 뭐랬어 어? 야멜 너방 뭐랬어 어? 나있어? 어? 네 어? 그럼 널 쏘지 누굴 쏴 나 좋아? 아 뭐래 아씨 아 왜이렇게 많아 탱크 차주세요 나이스 물 한잔만 떠와도 될까요? 예? 네 갔다오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 심판의 난리 저기 NPC가 진짜 많아 탱크 빨리 와 아 그래 앞에 싸요 싸 나이스 야 근데 진짜 심판의 날에 심판의 날에 NPC가 더 많이 나오네 훨씬 나 왜 싸? 야 나 쏘지마 심심하니까 인송이? 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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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뒤뒤 도왔지 음 어디야 안 돼 어? 그만 나 그만 쐈죠 왜 안 터지잖아 어 야 제가 토라 도로를 타면서 이렇게 미사일 많이 쏜거 처음이에요 진짜 많이 나온다 탱크 탱크 빨리 와 도미 나갔어? 어? 꿨는데 왜 꿨어? 내가 싫어? 치비심에서 꿨는데 치비심에서 꿨다고? 뭔 소리야 아 나 그만 싸 쏴 안 터지잖아 왜 안 터지지? 쏴봐요 아니 나 쏴봐 어? 왜 안 터지지? 어? 뿌웡 좋네 부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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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빌어 어어 멍청이 어어 이송이? 나이스 어 뭐야 뭐야 어? 탱크 어디가? 어디가? 아 아 맞다 이 위험이 기억난다 아 어허야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릴라이C 어어어어어여야 야 야 벌받은거야 릴라이C 엠피 어 엠피 움직여 움직여 안통해? 왜? 안통해 이건 안통해 이거 빨리타 아이씨 내가 타대? 왜? 어 방금 칸절리에 콜을 봤어 뭐야 갑자기 스몬됐어 어? 저 보여요? 저 물이 올라오는데 mpc mpc 옆에 mpc 있어 님 저 보임? 저 발전기 사이에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아닌가? 맞아요 맞죠? 네 야 여기 스맥이였네 아 스맥 오랜만이다 스맥 스맥 백미영 님께서 궁금하신 거 있다고 하시는데요 아 궁금한 거요? 아 궁금한 거는 500원 아니 저 번드 쪽이야 그거 아유 참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한테 어? 지금 어르신한테 감히 지금 어? 왜요 틀딱 하라고 그러지 틀딱 어 지금 뭐라고 써요? 틀딱 이랬어 지금 가서 틀리라 닦으세요 틀리 와 이거 인선봐라 이건 100% 암매를 죽여야지 어르신 어 아 아이고 아 두바이 넘어 하시네 이쪽 해두세요 아 왜 어어 30% 진짜 키시네 아니야 아니야 안 켰는데 그냥 배담만 하는건데 잠깐만요 개불하면은 개불을 그대로 연관하면은 불독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개불 불독 개불 불독 아닌가? 미국식으로 개불을 미국식으로 하면은 불깨잖아요 그럼 불독 아 이상한가? 아니에요 자 말씀드릴 순간 생선이 나왔네요 계획준비 공중방어 와 아 아 아 참 드립이 응 그래서 제가 친구 없는가봐요 맞아요 뭐? 네 걱정마십쇼 여러분들 제 친구입니다 아 뭐야 진짜 개소리도 참신할깐다 흐흐 흐흐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두배님 다음부터 안오실거 같은데 흐흫 아니에요 아니에요 블러지수로 나옵니다 흐흫 흐흫 아 두배 이거 대지 저 얼굴은 티비에 나올 수 없어요 야 봤나 그래 이걸 나면 안되지 위험하지 리스크가 크지 아 비행기 걸어도 되나요 콜라톨 저거 에이븐 듣고있나? 나 카즈 하나만 아 잠깐만 내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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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행크다 잠시만 이거 전투기 안불러지죠 이거 인승인가? 어 예스 오우우우 이게 뭐야? 와 어엉 뭐지? 아 어디가 야 비행기만 보면 가오린데? 야 내 차 아 아 주차를 진짜 어떻게 하는거야 이게 다 큰 그림입니다 이게 그냥 갈아버려 뭘 갈아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버그겠지? 야 그만 쫙 오지마 똥싸지마 마운트 칠리아드 이거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게 2키? 아 맞구나 어 나 뭐하는거지? 내가 이거 총 쏜다고 해서 너의 타겟들은 사람이야 너의 총으로 할게 어디있지? 여깄다 나온대 내 왼쪽에 버그인가? 내 카메라 왜이래? 전면 포탑 지금 IPC님 타신게 이게 지금 버그인데 안고쳐줘가지고 전면에서 상하밖에 지금 조정이 안되실거에요 그렇군요 에스에이엠 쌈 쌈 쌈싸먹어 잠시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가이어페리콜 나오는 프로마니에요? 아닌가? 아코님이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코님한테 새로운 격렬차 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폭탄도 안떨어지네? 아 그거 제가 떨어뜨린거에요 아 그래요? 아하 아 아 어? 아래총은 IPC님 이신거 같아요 네 잠깐만요 이거 비행기안에 왜 이상사진있죠? 아 아니 봐봐 아니 봐봐 죄송합니다 어딨어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잘 안되네요 잘 잠만잠만 여기 BC, 캐나다 BC 이거 다음 공휴일이 언제지? 잠깐만요 다음 공휴일 3월 30일 5월? 4월 없어? 3월 3월 말 하나 있는데? 4월 월절 잠만잠만 아니 IPC 지금 내가 봤는데 3월 30일에 하나 있는거 같은데? 3월, 아니 없어요 없어요? 3월 없어서 제가 휴가 낸거에요 그 다음 5월 21일 4월, 잠만잠만 굿프라이데가 4월 15일 오케이 4월 15일이 무슨 요리지?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4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이 아주머니 내 일할 때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저렇게 말했는데 정확하게 그 뽑으면 안 돼? 이러지 그 뽑는다고 해서 다시 꽂으면 다시 원래 돌아오는데 아 그래요? 재생 그런 손님이 났지 앞에 와가지고 자기가 맞다고 옳다고 따지는 아유 진짜 경계를 늦추지마요 경계 경 경기도 개 아 나 그 마트에서 일할 때도 그랬는데 아니 마트는 그래도 그냥 끝나면 끝나잖아 아니 그 반말하면서 야 이거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전 짜증나 아니 근데 그건 할 수 없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그리고 잠깐 한눈 팔았는데 손님이 소주 꽉을 뜯어서 그냥 갖고 갔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걱정 말아요 그거 어쩌다 뭐 책임을 님이 지는 거 아니니까 여쭤 그 사람이죠 재 제 제가 날아 든다 오오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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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내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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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 고봐 이거 두배님 맞으면 공평하게 25 25 25 25 25 25 주잖아요 예? 아멜씨 아니 IP가 뭐 정중하게 부탁하면 나도 25% 이렇게 주지 정중하게? 알았어 다음부터는 내놔 이러잖아 다음부터 뭐요? 뭐요? 아니 본인은 습격 휘날레 오자마자 야 25x25x25 내놔 이러잖아 내놔 그냥 내놔 다음에는 안주면은 안줘? 뭐 이러고 내놔 아니 아니 맞아 그 다음에 제가 정중하게 부탁해 볼게요 그래도 안주면은 님 한꺼번에 죽여버릴거에요 아니 그럼 정중하게 부탁하면 주지 왜 안줘 형 정중앙씨? 지금 형아 지금 형아 아 내 차왕성은 왜 저 끝에 있어 개꿀 개꿀이라니 강아지하고 꿀 만나면 그 위험해 그레입시드 포도당 칠리안 아 아 아메 운전 개요 들꽂하네 어? 어? 권잘라 남의 운전 실력을 걷다가 이렇게 비하는 오오오오오 방금 주에서 불이 씹혔어 뭐야 안들래요 안들래요 예? 저렴한 스마트폰 이런거 다 파래요? IP에서 아 네에에에에 뭐라고요? 폰을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냐고 폰에? 폰 폰 핸드폰 저렴하게 파는 데 있냐고요? 네 아마도 죽는디가 좀 아마도 아마 존이 존이 싸게 죽을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 마트에서는 폰도 같이 겸음해서 살고 있는데 아니? 아 칸잘리 어 아메 쓰고싶다 어 잠시만 저방 그런가요? 왜이렇게 렉거리지? 오오오헤 오 어 어... 어! 안돼! 누구야? 어? 어떻게 그러지? 안 내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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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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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저씨가 나와 이제 이건 제껍니다 어... 봤습니까? 정확한 고수의 계산 아이 뭐래 뭐.. 맛있죠? 어 뭐야 어И엥 자 빨래파킹 하나 둘 셋 후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gi 아 내 이걱 저렴 안 되는데 오오오 후오오오오오오 야 스마트폰 처음 보고서 야 이제 보니야 하는 어르신들 같아 스마트폰? 그거 훈련소 끝나고 나올 때가 이거 정말 얇걸이나요? 이거 이렇게 프레임 떨어지지? 내가 먼저 할까? 아니 그냥 이거 너 지금 CPU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아하하하 여기서 평양이 나오네 어억 어? 오케 종류가 있나? 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 어어 그 와중에 경전이 있네 오토바이 버터가이 탄 사람은 뭔지 할까요? 자동이 있기 때문에 으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런건 정말 안되는데 아 아..아 왜 그러지? 아... 자 죄송합니다 아 이런거 정말 안되는데 아 아니 아니 이거 재밌어 진짜 골만난 젠민이 마냥 안뇽 하세여 일학년 6반 아 여기까지 어 진짜 말리버렸네.. 뭐? 방금 내 이름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공 젠민이라 했는데 공 젠민 나중에 네 애 나봐 니 애를 젠민이 될거야 예? 오! 그냥 결혼하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는게 나을거같아 아 집을 왜 싸 차를 사야지 집을 산다고 유남쌩? 카살바엔 집을 사지 유남쌩? RV카? 캠핑카? 내가 어리든지 가면 내 집이 되는거야 군대에서 돈 모아서 나온 다음에 주택청약에다가 꼬라 박으면 되지 건물을 사야지 건물을 사가지고 그 위에 집처럼 계속 시켜가지고 펜트하우스처럼 사야지 군남쌩? 아이 그건 없지 당연히 건물을 사면은 이제 아멜 내 바로 아래층에 입도 시켜야지 이 호텔 뭐 이거 월세 10만원으로 해주셈 너 10만대 맞을래? 10만대 맞으면 월세 10만원으로 해주는거야? 10만대 맞으면 너 세상에 돈 혼자야 아닐거 같은데 10만대 맞으면 월세 10만원으로 해주면 개꿀인데 그건? 어허허허 그럼 님 살 이식수술해야 될건데 너무 강한데 방탄복 입고 그 방탄복만 좀 겁나게 맞으면 되죠 뭔 개설이야 뭐야 이 어찌같은 놈 터널 입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살것이니 어어어 터널 입고로 가십쇼 뭐야 그만 쏴 흔들리잖아 그니까 이거봐 심판의 날까지는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카지롱부터 이제 너무 어 뭐야 어? 장갑 에잉? 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아 뭐해 어.. 어디 앞이야 아 드론 방향 그대로 W만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마우스로 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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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우 어어억 응? 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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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배럴? 아휴 미래의 군인들이 배럴을 가지고 하찮게 에이버 멀었구만 이거 약간 유로트럭 같은데 다음 주에는 유로트럭을 하겠다고 다음 주에 유로트럭? 뭐 찾을까? 두배닛 유로트럭 하세요? 안하시죠? 있기는 있는데요 아 있으세요? 할 줄을 몰라요 예전에 트레이너 이런건 치토매틱이라고 그거 써가지고 저쪽에 유로트럭이 사람들하고 같이 안하면 졸리죠? 네 이거 더하려나? 왼쪽? 나 그걸 뭐라고 혼자서 200시간 가까이 있네 뭐? 나 이제 200시간 오 예스 어? 나 깼어 나 태그 깼어 나 태그 깼어 나 태그 깼어 나 태그가 어떻게든지? 나 태그가 깼어 태그가 깼어 튼겼다고 그냥 트리플 앞불로 돌아가네 돌아야지 김연아씨처럼 김연아 따야지 김 내려 이제 내려네 에이 번 캐치 미 유 캔 짠짜라짠자라짠 짠짜라짠자라짠 짠짜라짠자짠 짠짜라짠자라짠 오 소리요 두벨이 정토로 맞췄어 저 소리요 어 이거 뭐야? 아 아멜 따라가야지 아멜 따라가야지 아 아 아 이게 무슨 맞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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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완료 헤드샷 갑자기 그거 생각하네 헤드샷 더블킬 멀트킬 드리플킬 크아드라킬 뭐지? 펜... 펜타킬인가? 펜타킬 펜타킬 아싸 진짜 옛날에 친구랑 그거 해보려고 진짜 몇번 했는지 아휴 기억 안됐지만 네 다 잡았습니다 와우 역시 아 아 저 소끼리 빨면 확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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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드립 아 뭔가 아 아 only seconds to apocalypse 자기 아파트 한게 아니네 저거 동그라미 어디서 받지 않았어요? 유튜브에 그거 로우 카피 라이브 I can prove it anytime I like 붕붕붕붕붕 아 드디어 체크 포인트다 웁스 클리퍼 스탑댓 미소 컴온 프로토콜 액티드 미소 스모어 아 진짜 컴온 코노 왠지 왠지 왠! 어어어억 아 I want it to be because our brash and annoying elected later spikes the nuclear football on a fit of pink. Not some brash and annoying self-proclaimed AI god. Can you give me that? At least, please, stop the fucking launch. Plug in your machine. You're at the console. You've got a single-cord computer. Plug it in. Clifford has the network jammed up, so the only override to launch will be the PDPC's hardware keys, which we don't have. But maybe we d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Oh, oh. Yo, 최대한 조심히 싸요. Oh, 머리다 박살나는데? 괜찮아, 우리 거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이 아파. 뭘 쏘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아, 아멜 핵스네. 아, 여기 있구나. 죽어! 2번째 거는 제가 할게요. 안 죽는다, 와. 아아 왜 안 죽어? 내가 바로 앞에 있다고? 아 밑에 있구나 끝났습니다 예? 어 예스 어 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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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밑에 있구나 뭐 안 죽었어? 와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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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신용없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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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끝났습니다 오우 예스 Total Annihilation 오우 Avon Soon I'll be controlling every system in every silo in the world 올라가야 돼요? 아 오케이 But But I'm your father I think I've grown up Avon 이거 어른을 아빠를 무시하네 제가 C 갈게요 C... C? A, B, C, D 4개 하나씩 터뜨려야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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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는 제가 갈게요 아 이거 어떻게 가지? 아 일로 가구나 아 이거 그 서버 파괴하는 그... 이동실 서버 파괴하는거죠? 네... 네... 활성화됨? 어... D 가나요 누가? B B 어 끝? 오케이 B 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이거 뭐에요 이거? 이거 한창 가는데? B 가고있어요? 근데 이게 뭔데 이거? 오후 2 1 어 같구 어디가 여기 들어가네 여기 어디로 가지죠? 1층으로 내려오시면 어우 야 그렸봤다 그렸봤다 호우.. 욕 질사에 먹을뻔 했네 와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서 죽으셔도 되는게 지금 이 위치부터 다시 시작돼서 뭐야 뭐야 여기 여기 스폰인데 야 이렇게 마들 안죽어? 와 미쳤다 와아? 와아? 아 머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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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진짜 안죽는다 아 저 자 잡았어 아 아 하하하하하 아우 방군에서 지독하네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RPG 한 대 맞고 안죽는 이거 괴물한테 차려 어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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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지? 아 밑에구나 뭘 있죠? A번? 아 위에구나 우리나라 여기있는로 svck 지금 엎드려서 가는데 히 오오오오오오오 지금 뭐 어 이거 오오오 두배는 그거 아시죠? GT4에서 그 뭐지? 약간 엎드려진 모션으로 떨어지면은 데미지 안 나오고 내려가는거에요 아... 약간 에이블이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제가 GT4를 건너뛰고 바로 5로 넘어왔어요 아 그렇게 쓰였어요? 아 그 버그가 있어요 뛰어내때 무슨 자빠지는 모션을 취하면은 아 얘가 그 모션으로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피가 안달아요 호호호호 근데 그렇게 달라던데? 경치가 어디냐고요? 뭔소리야 판다님 예? 아까 저기 위에서 어떤 분께서 인사를 왜 이러는 줄 에이빙 에이빙 흐우 하 아유 이제 휴가 끝이네 아이씨 앗 아이.. 오오오 예에에에에 후아.. 데이비이 어여요요요 아 근데 이거 안 눌렀구나 오케이 오케이 Is that all the thrusters?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마주 버렸다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흥 혼자 깨는 삶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we did it 뭐야? 버.. 버그인가? 아 됐다 아니 버그 안 돼 니 뭐 버그 Thank you people 아.. now when you see the boss can you let her know that this was all my master plan 야 이거 인선 봐라 이거 우리가 다 해줬는데 지가 다 처먹을라네 프라이 치킨 프라이 치킨? turned into call center software or uh gps for skateboards Thank you All of you And you 아.. 아니.. The world owes you a massive favor Oh um.. Well we like cash 역시 무의자 Those were all innocent mistakes So let's just make sure the record says that Thank you There will be no record Fourteen Mrs. Rackman You brought Avon Hurts into the government And these guys And these guys If I can I will fire you I'm protected I'm protected Ooooo Ooooo Now all of you get out of here Let's all pretend this never happened Mr. Crest We'll send you the money 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조돈이면은 Well 일 다 그만두고 That's just about enough apocalypse excitement for me And here I was thinking I could indulge in a little light larceny You know I gotta go lie down some place And think about happy thoughts And simpler times You know back when I only had to worry about feeling lonely Cause girls didn't like me You know like Even though I hated it at the time I actually really miss high school I can't believe I'm saying that But I do Well Well This has been Horrifying Really really horrifying But Also pretty fun So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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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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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S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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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힘들어가지고 젊어지고 싶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